안녕하세요. 쑥다육이예요. 오늘은 제가 분갈이를 해요. 한스예본인데요. 완전 대품은 아니 중대품이요. 여기다가 풀분에다 심을 거에요. 요만한 화분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창들은 이렇게 풀분에 심는게 더 이쁘더라구요. 그래서 여기다가 심어 볼 거에요. 지금은 오밤중이에요. 제가 영상이 잘못되서 다시 찍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깜깜해요. 영상이 조금 깜깜할 수 있어요. 제가 흙을 미리 이렇게 담아놨구요. 조금 담아놨어요. 이렇게 요거 비빔밥 비빔밥을 조금만 담아놨어요. 그래서 바로 이게 한스예본이에요. 이렇게 마사를 더 많이 이렇게 넣었어요. 이렇게 받침을 안해서 흙이 떨어지면 또 닦고 또 닦고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천천히 마사를 좀 많이 넣었어요. 이제 경사기가 없어서 그냥 마사로 마사로 마사를 더 많이 흙에 섞었어요. 한 80대 20쪽도 될 거 같아요. 8대 2 뿌리가 컨텐해요.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불구마사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간은 마사로 초림마사로 그냥 넣을게요. 초림마사비 꼭 세림마사비 같아요. 좁쌀알 같아요. 너무너무 가늘답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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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손으로 손으로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나중에 여기다가 굴구마사 조금 올리려고요. 바닥은 이제 쓸어야 되니까 어차피 바닥에 깔아놓은 게 있어서요. 이렇게 그 다음에 매직 골드잼 이라고 요거는 선물로 주신 거예요. 어저께 선물받은 거는 제가 어저께 언박싱 했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냥 다 심었어요. 그냥 언박싱 했으니까 심는 거는 안 보여 드리려고요. 서운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. 서운해하셔도 할 수 없습니다. 중간이 할 게 너무 많이 밀려 있어서 흙을 요거 매직젠 골드 이거는 네티지아 까잖아요. 그래서 요거 교배종 같아요. 흙을 조금 덜 넣고 이것도 흙을 조금 덜 넣어야 돼요. 그래서 흙을 조금 덜 넣어야 돼요. 요거 아사비을 높인 거를 이렇게 이거 매직젠 골드 이쁘죠. 선물이에요. 선물받았어요. 소리마사로 위에다가 덮을게요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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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게 심었죠? 요렇게 이쁘게 심었어요. 요렇게 이쁘게 심었어요. 심었고요. 물 퐁퐁히 해겠습니다. 라라라라 랄라라 아 이노래 아닌가 라라라라라라라라 뒷바꾸 노래잖아요. 이쁘게 그 노래가 생각이 안 나요. 그래서 그냥 뿅뿅뿅뿅뿅뿅뿅 뿅뿅뿅뿅뿅 이렇게 그냥 할게요. 치치야 분갈이를 할까 치치야 엄마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되는데 치치가 자고 있습니다. 치치는 가끔 사진으로 올릴게요. 안오면 여기 여기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되는데 이렇게 두가지를 심었습니다. 그리고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. 음 요거 방울복랑금인데요. 뿔이 없던 건데요. 뿔이가 내렸나봐요. 여기 애기가 하나 올라왔죠? 여기 보세요. 애기가 올라오고 있어요. 뿔이 내렸나봐요. 한 번도 안 건드렸거든요. 심어놓고 방울복랑금 애기가 올라오고 있어요. 기쁜 일이죠. 이렇게 기쁜 소식도 들려드리고 요렇게 분갈이도 보여드리고 자 오늘 밤도 행복한 꿈을 꾸세요. 여러분 조용히 할게요.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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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꿈땡이 이리와 꿈땡이 사랑합니다. 행복하세요. 고맙 하트 하dled 하트 마렙 하나도 난 여러분 납기 욕 납기 감사합니다.